아 일단은 템부터 한번 보도고 얘기하겠습니다 50% 피방 도미 5회 40 추옵 에디 공심 아 전체적으로 다 에디 공심이 되어있군요 응축이 아쿠아틱 아 추옵 6회 68 아 64 24 70% 5회 40 추옵에 74 28 18% 에디 2%에 033 70초배 완작 17성 15%에 에디 공심에 4회 45 05 만 오른 앱솔렉스 나이트 숄더 15%에 공심 힘 66 3회 48 대하 시도스 18%에 에디 공심 아 아 보복 공격력 21%에 보공 30% 데미지 공격력 공격력 어 유니온은 4864로군요 이러면 이제 기본 랭크가 다 있겠지요 예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어 제 목표가 어 네네 어 쏠 데미안 까진데 네네 어 그 위로는 너무 똥 많이 들거 같아서 예예 거기까지만 맞춰놨는데 잘 맞춘건지 한번 궁금해서 아 쏠 데미안이에요 지금 깰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럴거 같긴 한데 한번 아니 한번도 안해봤지만 어 지금 스펙이면은 유니... 지금 스펙에 유니온만 6000 찍으면은 하도 루시드 누석 갈수 있... 아 하도 루시드... 노멀 루시드 누석 그냥 파티격 아닌가요? 그런건가요? 그런건... 그런거 같은데요? 아 알겠습니다 아 네네 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? 테몰 지금 잘 맞춘건지 아 테몰이요? 맞춘건지 예 이 다음부터는 이게 그거 아닙니까 9%에 공식 둘둘 느낌이지요? 예 아 이게 전체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유니크 두주를 땡겨 와야 되거든요 예 별도 달아야되고 별 달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실상적으로 AD가 한줄이어가지고 나중에 직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걸 올리잖아요 예 30%작도 해야되지만은 가격을 잘 못받아요 제 목표가 이제 높진 않아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멈추려고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상이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원작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모르는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카루탄 바꿔야 되긴 하는데 제가 직점을 실현해서 아 그럼 아이템을 사시는 식으로 가야겠네요 예 거기다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유니크 둘둘에다가요 윗잠 레전더리를 끼면은 루시들 가는거 같더라구요 음 17성 유니크 둘둘 정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궁금한사항 없으십니까 예 어 아 그렇습니까 끊..끊었습니까 예 빨리 다음번 해드리죠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니 예 육하 예